여러분 안녕하세요! 제가 사랑을 사랑해야imo 내가 제일 줄 알지 특가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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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가트 무적! 아닌가 지금 타이밍 두어 살아있나요? 죽은거 같은데? 근데? 혼자서 말랩하는게 뭐가 문제인거니까? 아 유튜브 영상은 뭐 찍어 냅니까? 사냥영상은 올리고 있으면 ㅈ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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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ㅈㅈ 어우...좋아요 아멘 어떡하지, 스킬을.. 오오오 깜짝 놀라bart 아 이거 몸은 왜 움직인 거야 바인드 Op Gun들 그냥 들어갈까? 바인드 없이 아이씨 바인드 없어졌어 아니 개요바지 이거 아니 아 진짜 아니 왜 양쪽에서 이게 이렇게 되냐 아 딜 1도 못 넣는 거지 개요바지 이러다가 아니 이게 맞네 에이 가늘로 왔다 몇 대 시간 아 오고 보네 아아 진짜 아 이건 좀 아 손넘네 어 와도 속아 나왔어 박수 와 에너지 체인 2개인 줄 알았더니 와도서가 있었네 와도서를 먹었다고? 박수 대박 드디어 드셨네 박수 박수 와 축하드립니다 와도서 얼마나 하네 와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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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100억 먹었으니까 지금 말입니다 무기의 추업을 뽑아야 되요 3추업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없고요 어 잠깐만 이거 좀 불안하네 그냥 빼고 돌리자 아니 이게 원래 안 돌아가긴 했겠지만 괜히 잘못하다 다른 추업 건들려고 아 나 이거 진짜 영암부를 그래도 여태까지 한 500억원 하지 않았을까 왜 안 나오지 2추도 잘 안 나와 생각보다 이야 어떻게 해요 2추 데미지 올테 올리는 게 맞겠지 그치 2추 데미지 올테에선 조금 그렇지 않나 싶은데 원래 2추 부공 힘이었다니까 아저씨 아까워 죽겠네 아 이게 다야? 아 나 이거 풋백공 사야 되는데 혹시 이게 다인가요? 아 메소샵 가능합니까? 과연 제네시스의 무기의 추업은 나올 것인가 5억에 10개? 와 진짜 비싸다 그냥 2추 부공정도 나오면 그냥 써야되나 솔직히 깡1추 별록이네 또 영암불 나올 많은데 없나요? 아 1추 한번도 안나오네 2추 올댔서 넘어가 검암불 70대 살만하지 않나? 아 카르마 나중에 사야돼 검암불 검암불 사야되나 어? 160대가 1추인걸? 아 또 2추 쓰다가 다음에 트라이 해야되겠다 어 2추 힘 나왔는데 어차피 대충 쓸건데 또 이대로 내비둘까 그냥 2추 힘인데 한번만 돌려볼까? 아니 근데 왜 1추업이 한번도 안나와? 영암불 1추업은 더 어렵나? 똑같은거 아닌가 사실 강암불하고 왜 안나오는거지? 한번만이 안나오네 공격력이 괜히 돌렸나봐 죄송합니다 저번에 3추업이었는데 2추업만 쓰겠습니다 2추업만 주십시오 아 진짜 2추업만 줬네 아 안되겠지 진짜 2추업만 줬네 다른거 더 줘야지 아 때려 진짜 다음 이벤트 뜨나 영암불 늦어보자 아 그래도 뭐 스펙업을 하긴 했어요 어 3추업에서 2추업이 됐으니까 아쉽네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